신의 한수의 신혜식 신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거짓 정보가 난무합니다. 그런데 그 피해를 가장 많이 받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미래통합당 1호 공천자입니다. 나경원 미래통합당 전 원내대표. 여러분들 요즘 은혜가 엄청 심한데 우리가 그걸 이겨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역 분위기는 사실은 저희가 제가 6년째 하고 있죠. 2014년 보궐선거로 들어와서 그동안 정말 지역에서 저를 지지하는 분이든 안 하는 분이든 일은 많이 했다. 일은 잘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동작을이 원래 전통적으로 민주당세가 센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작년에 우리 자유 우파를 지키는데 앞장선 것에 대해서. 그렇죠. 패스트트랙 동부요. 우리 우파를 지지하는 분들은 정말 더 저를 아껴주시는데 민주당세가 세다 보니까 저를 또 극렬히 반대하는 분들도 커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선거운동을 하면서 이번 선거처럼 힘들다. 이런 걸 느껴본 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그런 부분이 아마 민주당이 정말 두려운 몇몇 중에 하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런 것에 총력을 모으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피부로는 그렇게 느끼는데 사실 민주당이 이제 저희 지역에 이 사람 저 사람 전략 공천하려고 정말 이름이 왔다간 사람만 해도 여러 명입니다. 강경화 장관부터 시작해서 여러 명을. 임종석까지. 임종석 실장부터 해서 고민정 대변인 그다음에 카카오뱅크 대표였다고 하는 이용우 대표가 이용우 이렇게 여러 명을 여론조사를 해보더니 결국은 다들 어디 다른 데로 가시더라고요. 한 명씩. 안 되는 거지. 거기서 경쟁을 붙여봤는데 잘 안 되니까 아이고 위험하다. 우리가 그렇게 음해하고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도 불구하고 여론조사하면 잘 안 되니까 다 어디로 가고 지금 이수진 전 판사가 왔는데. 네. 그렇습니다. 아 이분이 사법개혁에 대해서 굉장히 앞장선 분으로 우린 또 알고 있는데 최근에 논란이 있더라고요. 블랙리스트가 아니었다. 양스태 대법원 관련해서는 블랙리스트가 아니었고 능력이 부족해서 자리를 옮긴 것뿐이지 블랙리스트는 없었다 이렇게 다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보면 이분이 지금 동작이 갔다는 거는 친노 친문에서 좀 멀어진 사람이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뭐 동작을 그냥 아 이제 여론조사 안 되니까 괜히 우리 흠집 내지 말고 적당히 해보자 뭐 이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말이죠. 뭐 그러면 좋은데요. 그러면 좋은데 이제 아마 이제 그 양반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더라고요. 블랙리스트에 해당 안 되는데 해당됐다고 했다는 점이라든지 또는 뭐 본인이 우리법연구회가 개최하려고 그랬던 국제인권 포럼인가요. 거기를 하지 말라고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지시를 했는데 저항했다는 취지의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오히려 2탄이 판사인가요. 민주당이 영입된 그 양반이 아니 오히려 그 전화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있는 거 보면 여러 가지 거짓말 논란이 좀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민주당과 뭐 그 관련된 시민단체 또 뭐 이런 부처 정부 부처 이런 데서 또 mbc 이런 데서 하는 거 보면 나경원은 어떻게든지 우리가 흠집을 내서 어떻게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쳐야 돼 뭐 이런 걸로 아주 똘똘 뭉쳐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타격을 주면 미래통합당에 대한 타격이 갈 수 있다. 왜냐하면 미래통합당의 상징적인 여성 정치인이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차기에 큰일도 하실 수 있는 거니까 아마 타격을 주면 전반적으로 타격이가 저 사람들이 지난번에 그 피부과 그 가짜 뉴스로 재미 좀 봤지 않습니까. 서울시장 때. 그러니까 이제 그걸 또 하는 거예요. 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조국 뭐 그 전 장관 물러나고 나서부터 작년 국정감사부터 이제 일부 의원들이 그걸 만들더니 그 다음에 이제 시민단체라고 하면서 저를 무차별하게 막 고발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이제 형사 민사를 다 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지금 다 공간위원이 됐습니다. 가짜 유튜브를 한 100개를 만들어요. 와 100개나. 나경원 의혹. 요새도 하루에 몇 개씩 만듭니다. 유튜브를. 와 대단하네. 잘 모르시죠. 저쪽에서는 어마무지하게 유튜브를 만듭니다. 그러면서 계속 하는 말이 뭐 이제 저희 아들이 부정입학을 했다. 아니 그런데 MBC가 이제 이번에는 나서서요. 45분짜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 프로그램이라는 건데요. 45분짜리 두 번. 그리고 세 번. 첫 번째는 그거 절반만 했어요. 그러니까 도합 하여간의 3회에 걸쳐서 이 가짜 뉴스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해석을. 그래서 저희가 미국 사람 인터뷰한 걸 하도 이상해서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면. 그거.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질문하고 끼워 맞췄나 봅니다. 그다음에 뭐 하여간 그런 식이. 그것도 정식 인터뷰가 아니라 굳이 하겠다고 해서 내려갔더니만 카메라 몰래 놔두고 인터뷰하고.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뭐 하여간에 여러 차례 했는데요. 그 이제 뭐 저희가 그런 거 알 수 있잖아요. MBC 옛날에 PD 수첩에서 미국산 소고기 먹으면. 사문병. 뭐 소가 막 이렇게 막 쓰러지고 막 이런 장면 나와서 우리 전부 다 믿었잖아요. 죽는 거라고. 그랬는데 그게 다 편집한 거고 그게 가짜 방송이었다는 게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매체가 그런 매체의 그런 PD들이 만든 프로그램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이죠. 여담으로 아드님의 성적표를 간접적으로 본 적이 있어요. 아 그러셨어요. 아드님의 성적표를 간접적으로 본 적이 있는데 거의 뭐 천재 수준이 되군요. 아이고. 공부를 엄청 잘하더라고요. 아이고 뭐 이렇게 공부도 잘하고 자기 능력대로 이렇게 학교도 다니고 하고 있는데 진짜 음해를 해도 너무하다. 조국의 딸 조민하고는 너무 상반된 차이가 있어서 야 MBC 우리 좌파 진영이 얼마나 이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해서 믿고 떨어뜨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 이런 기획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 신의 한수 방송도 했고요. 관련 자료도 또 계속 많이 나와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MBC가 거짓말했다는 게 딱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 무조건 여러분들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한 지지를 놓치면 안 되고요. 그리고 또 지금 여러 사람을 붙였잖아요. 뭐 그냥 진짜 고관대장이라는 사람들 다 붙여보고 잘나가는 사람 다 붙여봤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네. 나경원 원내대표의 진정성을 알아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수진 후보에 대해서도 저는 뭐 그럴 수 있다. 추천돼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분의 또 진정성. 이건 또 오히려 찾아보면 여러분들이 금방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는 진짜 뭉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저희를 지지하는 분들은 저희를 지지하는 분들끼리 이야기해보면 정말 이 정권은 있어서는 안 되는 정권이지 않습니까. 지금 하는 거 보면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다 망쳐놓고 이제 최근에 코로나까지도 이렇게 본인들의 잘못은 인정도 안 하고 지금 마스크 하나 못 잡고 있는 정부예요. 그런데 우리끼리 모이면 이 정부의 무능과 분노, 무능에 대한 분노 그리고 이 정부의 일과 의도하는 사회주의적인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가 이길 것 같이 막 생각이 드실 겁니다. 맞아요. 그런데 오늘도 나왔어요. 갤럽 여론조사에.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갔습니다. 아주 유해가 안 갑니다. 그거는요. 저는 정말 유의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저쪽도 뭉치고 있다. 뭉치고 있다. 그리고 그만큼 아직도 저쪽을 지지하는 층은 굳은 신념을 갖고 있다. 코로나 대응을 잘했다라는 그 여론조사가 높게 나오는 거예요. 지지하는 층에서는. 그런데 제가 직접 요새 다녀보면요. 많은 분들이 그냥 자영업자들을 많이 만나니까 자영업자들이 장사하기 너무 힘들어요 하는 거 보고 아 이 사람들이 우리를 찍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제가 이렇게 보면 의외로 말씀을 이렇게 나눠보면 문정권이 잘하고 있죠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의외로 많다. 또 연세 드신 분들 사이에서 무슨 이야기를 만드냐. 아 문정권 때 좀 많이 받았는데 이제 자유한국당이 미래통합당이 많이 되면 우리 그거 다 깎는데 이런 소문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베네수엘라가 그래서 좌파 정권이 계속 되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이번에 우리가 선거에서 그걸 막지 못하면요. 우리나라는 계속 영원히 좌파 정권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정권에 들어와서 수혜를 입은 층이 있는 거예요. 그 수혜를 입은 층이 우리가 생각하는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보다 훨씬 많다. 많다. 그러니까 자영업자 기업 이런 사람들에게 세금 많이 뺏고 그 돈을 가지고 복지폭필을 펼치다 보니까 결국은 그거에 대해서 젖어가지고 베네수엘라처럼 그래서 베네수엘라가 좌파로 계속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한 번 끊어주지 않으면 저희는 영원히 그렇게 가고 그 층은 계속해서 그 맛을 알고 계속 그렇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는 저희 동작도 당연히 꼭 지켜주시고요. 그럼요. 동작 꼭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모든 지역에서 우리를 정말 지지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분이라도 설득하셔야 됩니다. 걱정이 많이 되는 게 20대 총선도 얼마나 그 말 많고 어려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작을 지켰는데 오히려 지금 현장에서 뛰는 의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아, 이번도 만만치 않구나. 오히려 좋아진 줄 알았는데 지금 미래통합당 관계자들 보면 우리끼리 모여서 그런지 몰라도 이번에 이길 수 있어! 막 이렇게 안심하고 있는데 어우, 그렇지 않군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거예요. 오히려 자영업자분들도 힘들다, 힘들다를 예전에는 정책 탓을 하다 지금은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 코로나가 오히려 저쪽에 좋은 호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 힘든 게 그냥 코로나 때문에 힘든 거지 이러고 예전의 과거를 잊어버릴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 일본이 지금 입국금지시키니까 바로 반일감정 다시 이용해가지고 다시 이용하잖아요. 이런 한심한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도대체 이야, 이 정권은 오로지 자신들 정권 이익을 위한 일밖에 안 하는구나. 이 코로나도요. 저희가 얼마나 노차 얘기했습니까? 전문가 얘기를 들어라. 전문가 얘기를 들어야죠. 정치적 방역을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걸 완전히 정치적 대응만 합니다. 그다음에 신천지로 인해서 확산된 건 맞지만 몽조리 신천지 탓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미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수도권도 200명이 넘고 상당히 여러 가지 확산세가 있고 또 대구 같은 경우에 대구 신천지나 이런 것을 인해서 그렇게 환자가 급증하는데 우왕좌왕하다가 아니, 도대체 병원 한 번 못 가고 사망하는 분들이 있는 이런 의료 선진국 대한민국 이거 완전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국격 여부를 떠나서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병원을 가지 못하고 사망한다는 거. 그런데 그냥 넘어가요.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이거는 처음에 의학적으로 준비해야 될 거는 마스크를 비축해야 된다. 왜냐하면 진짜 이게 문제가 됐을 때 마스크를 써야 되고 그런데 이 정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처음부터 KF94 이런 거 써야 된다 그러면서 마스크를 막 쓰라고 그러면서 또 중국에는 엄청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요. 수출하고. 300만 개. 수출 막 독려하고. 그러다가 이제는 요새는 몇 마스크 써도 된다. 3일 써도 된다. 심지어 안 써도 된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죠. 이제는 그렇게 바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지금 마스크 공급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시장의 논리로 갖다 맡기던지 아니면 정말 이게 이제 서민들 생활에 부담이 되는 경우에 그 부분을 예산으로 보조해주던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공급업체한테 무조건 가격을 상한제를 하니 누가 생산합니까? 생산할수록 손해인데. 게다가 50% 싸게 정부에 달라고 하니 그걸 누가 죽여요. 그래서 오늘 몇 군데 마스크 업체가 그냥 중단해버렸어요. 안 한다고. 아니 약국은 약국대로 비명해요. 제가 이거는 잘못된 거다. 차라리 오브제를 하면 지금 제 컴퓨터로 이거 입력까지 해야 돼요. 주민번호까지요. 아니면 그걸 확인해서 중복 판매 안 하려면 입력하라는 거 아니에요? 5살짜리의 위험한데 데리고 다녀야 돼요. 마스크 사려고. 이해가 안 되는 게. 약국에서 어제 갔더니 전부 화가 나 계신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이게 업체에서는 3개 5개씩 이렇게 포장돼서 온다는 거예요. 그걸 다 뜯어서 하나씩 나눈 다음에 그걸 종이봉투에 다 담아서 줘야 되는데 그게 하나에 30원이래요. 종이봉투가. 그래서 고용은 더 하는데 한 장 팔수록 손해라는 거예요. 제발 주민센터에 가서 판매를 하든지 뭐 하든지 공평하게 배분한 거 그쪽으로 해달라. 우리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정말 답답한 걸 그러니까 처음에 마스크 양을 제대로 비축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병상을 확보했어야 됩니다. 병상을 확보했죠. 그 두 가지가 미국이 한 일이에요. 그거 하나도 안 했어요. 그다음에 중국 경유 외국인 입국 금지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시작을 했으니까. 그런데 우리 다 들어놓고 올해 2월 5일인가요? 그때 바뀌기 전까지는 입국 제한 조치를 하기 전까지는 하루에 3만 명, 4만 명씩 들어온 거예요. 왔다 간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됐습니다. 지금은. 오늘 3만 명이 중국으로 다 가버리네. 중국 사람들이. 한국이 더 위험하다고. 아니 그런데 이건 진짜 문제인 게 경증과 무증상 상태에서 감염을 시키고 그 사람들은 그냥 갔지만 돌아가서 중증이 될 수도 있고 우리는 그것이 중증으로 발현된 것 같은 것이 지금 결국 신천지 31번 환자하고 청도 대남병원 감염원을 안 밝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수상이에요. 왜 안 밝힙니까? 결국은 그들이 잘못한 걸 숨기려는 거거든요. 그리고 2월 13일 날 대통령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다 종식됐으니까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전념하라고 그러셨어요. 뭐가 딱 떠오르죠? 그렇죠. 가만히 있어라 국민들은 믿고. 그랬는데 일상생활에 전념하라고 그러니까 신천지도 예배한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중요한 말씀하셨네. 6일, 16일 예배에 그 31번 환자가 참여했다는 거 아닙니까? 전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네요. 아니 그런데 오로지 신천지 탓만 해요. 그런데 저는 신천지를 옹호할 생각 없습니다. 절대 옹호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감염 확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 왜 31번 환자와 대남 청도병원은 감염이 됐을까? 그다음에 왜 대통령 말 한마디 13일 날 하고 16일 날 예배는 그리고 청와대에서 기생충 보면서 웃고 떠드는 모습 그러니까 국민들은 다 풀어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희가 계속 얘기하지만 이탈리아, 이란, 중국, 경유, 외국인 입국 금지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거는 하지도 않고 일본하고 또 싸우고 있는 거 보면요. 이 정권은 오로지 정권에 이익되는 게 뭘까? 자기 지지층한테 할 건 뭘까?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데구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분명히 구분해야 되는데 신천지에도 책임을 물어야 되지만 이 정부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몽땅 신천지한테 전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정권에 이러한 무능하고 부도덕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 않고 전가하고 아니, 대통령이 오히려 잘했다? 지역단이시면 그런 분들이 있다면서요. 아니, 그런 분들이 계세요. 뭘 잘못했냐. 우리가 너무 많은 사람을 검사해서 확진자가 많을 뿐이지 우리나라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런 소문을 또 내더라고요. 진짜로. 그런데 정말 걱정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다 조심하셔야 되고요. 저도 오늘 방송하느냐고 마스크를 벗었지만 마스크 잘 쓰시고 또 손도 잘 닦으시고요. 맞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무방비로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번 선거를 꼭 이겨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국민들이 더 큰 피해를 보고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이제는 자신의 건강까지 문제가 되니까 꼭 이겨야 되는데 지금 미래통합당은 미래한국당까지 만들어서 위성장당으로 지금 연동용 비례대표제에 꼼수를 돌파하고 있는데 이 자들이 지네들이 만들어놓고 지금 뭐 비례선거연합. 이야, 이건 말도 어렵네요. 비례선거연합이라는 걸 통해서 어떻게든 또 비례대표를 쟁취하려고 하는데 이럴 바에는 그냥 선거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냥 선거했으면 됐죠. 그러니까 꼼수를 해서 그들이 하려고 했던 거는 왜 그런 거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선거법 날치기에 꼼수를 돌파하기 위해서 이제 비례정당을 만드니까 자기들도 이제 비례선거연합인가 뭔가 만든다고 하는데 그들이 그거 하려고 했던 이유는 딱 하나라고 봅니다. 뭐냐? 개헌입니다. 개헌. 그들이 하려고 했던 건 개헌입니다. 왜? 그 원래 선거, 날치기 선거법에 따랐을 때 우리가 비례정당을 만들지 않으면 절대 120석 하기가 힘든 그런 구조거든요. 그러면 개헌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정의당하고 해서. 개헌해서 뭐 하려고 그랬겠습니까? 연방제. 궁극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자유민주주의 자유 삭제하려고 그랬다가 자유 삭제하죠. 저거 했잖아요. 지장경제 파괴하고. 핵심 중에 하나가 그게 뭐냐면 토지국유화. 사회주의. 재산거래허가제. 아니 지금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저희가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들의 특징이 뭐냐? 좌파의 특징. 한번 푹 찔러봐요. 그러다 살짝 반발이 있으면 뒤로 숨어질까요? 그랬다가 몇 번 하다 보면 사람들이 그냥 거기에 아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어느 순간 그냥 그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때쯤 기습적으로 해냅니다. 그런데 이런 거죠. 맨 처음에 추미애 당대표가 토지국유화라는 말을 쓱 했다가 아 그렇게 말한 적 없어 이러고 싹 말을 바꿨어요. 그러더니 최근에 어땠습니까? 부동산 대책 발표하면서 강기정 정무수석이 부동산 거래허가제를 해야 된다. 한마디로 내 재산 내가 파는데도 허가 받아야 된다. 이거 사유재산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거라고 난리가 났더니 그거는 공식 입장이 아니다. 뭐 이렇게 바꿨놨어요. 그 다음에 그런데 이인영 대표가 뭐라고 했느냐? 아 뭐 다음에 선거 승리하면 개헌에서 토지 공개념을 본고히 해야 된다. 우리가 헌법 가치 내에서의 토지 공개념은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여러 가지 주거 환경이나 이런 걸 위해서 그린벨트 지정을 한다든지 이런 얘기까지의 공개념은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이상의 토지 공개념이 무엇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사회주의로 가는, 공산주의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들이 그동안 꿈꿔왔던 것은 개헌을 통해서 이 지금의 헌법을 사회주의 헌법으로 왼쪽으로 몇 걸음 좌클릭하려는 거였다. 이야 무섭네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우리는 비례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거기에 이제 본인들이 이제 와서 비례연합을 만든다고 하니 저는 이번 선거를 이겨야 되는 것은 우리가 꼭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잘못된 선거법, 잘못된 공수처법을 되돌려야 된다. 맞습니다. 공수처법은 결국은 이들이 말하는 사법장악의 결정판이거든요. 아니 추미애 장관이 얼마나 다급하면 검찰 인사 다 바꿔놓고 그다음에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한다면서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거 하는 거 딱 뻔하잖아요. 왜 그러냐. 그 저 울산시장 선거 개입 문제가 공소장에 대통령이 39번 언급됐다고 했나요? 제가 횟수가 약간 헷갈리는데요. 39번 언급한 그 대통령과 임종석 실장에 대한 그러니까 대통령은 뭐 제가 여기서 굳이 언급 안 하겠지만 임종석 실장에 대한 수사는 선거 후에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죠. 그때 분명히.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선거 후에 공수처 뜨기 전에 이 수사와 기소를 할까 봐 수사와 기소는 분리해야 된다. 기소하는 검사들은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불기소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이 뭐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거는 아니 수사한 사람이 그 사람 눈빛을 보면 이 사람이 거짓말했는지 참말했는지 그런 걸 다 종합해서 기소하는 거 아닙니까? 조서만 읽어보고 하는 게 아니라. 마치 재판은 딴 사람이 하고 판결문은 그거 보고 딴 사람이 해라 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무도하게 하는 것은 자기들이 숨기고 싶은 게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년 6월인가 7월에 공수처법이 발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제자리로 돌려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선거 꼭 이겨야 되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끼리 얘기하는 것으로 설득이 안 될 때 과연 그러면 중도에 있는 분들한테 무슨 이야기를 할까? 저는 역시 세금 이야기, 정기료 이야기, 건강보험료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네요. 복지는 받고 있지만 세금이 올라가고 미래 세대가 다 그거 갚아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베네수엘라처럼 쓰레기통 뒤져서 먹을 수뿐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까지 강하게 이야기하면요. 또 약간 거부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아니 세금 지금 계속 올리잖아요. 재산세를. 올해는 부동산 가격이 시장 가격이 떨어져도 공시지가 현실화율 때문에 재산세를 많이 낼 수밖에 없습니다. 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벌어서 주택 하나 마련했는데 이 재산세를 허리가 휘는 거죠. 실제 요청하죠. 그리고 그게 따라서 건강보험료도 오릅니다. 그다음에 지금 전기료는 각종 감면 혜택을 다 걷어냈어요. 왜냐하면 한전이 적자가 됐기 때문에. 탈원전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결국은 열심히 일해서 집 한 채 마련한 사람은 힘들고 그냥 노력 안 한 사람들은 다 같이 나눠 쓰자가 된다. 그런데 그게 행복하지도 않잖아요. 이 이야기를 드리면 약간 중간에 있는 분들이 고개를 끄떡거리시고 좀 다가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설득도 다양하게 해주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세금 받아서 조금 지원 받겠지만 젊은 애들에게 50만 원 지원을 준다고 해서 그 50만 원이 큰 돈이 되겠습니까? 집에서 그냥 라면 끓여 먹는 돈 그거에 행복해 젖어서 살지 말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려면 국가가 잘 돌아가고 경제인들이 잘 돌아가서 5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을 벌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 이렇게 얘기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선거 지역구에 동작을이시죠? 동작을에 가서 자원봉사해 줘야 돼요. 얼마나 요즘 눈이 진짜 그냥 초롱초롱하게 별거 아닌 일도 다 잡아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돈 안 드는 선거. 깨끗한 선거 하려면요. 여러분들이 자원봉사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오늘 영상 그냥 아 그냥 내 주변 사람만 뿌리는 게 아니라 아 걔가 동작에 살았어. 동작을 그냥 보내주세요. 부산에서 봤다고 해도 아 동작을에 살았지. 문자 보내주면서 나경원 꼭지지 하고 딱 보내주셔야 되는 거예요. 지인찾기 운동을 벌여줘야 돼요. 어 친구 보고 야 너 친구 중에 동작에 사는 사람이 있어? 이 영상 빨리 보내줘. 이런 운동을 벌여서 말이죠. 그게 100명이 됐든 그 이하 숫자가 됐든 여러분들의 노력이 중요한 겁니다. 진짜 필요합니다. 이제는 우리 우파가 행동해야 되는 거죠. 우파는 원래 좌파 우파의 차이가 뭐냐면 좌파는 행동하고 뭉치고요. 우파는 개인적이고 사실은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애국심으로 행동해 주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동작을이 사당동 상도동 사당동 상도일동 흑석동입니다. 사당동 상도일동 흑석동 그리고 중앙대학교와 숭실대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중대나 숭실대에 지방에서 유학 보내신 부모님들은 꼭 자녀들께 말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숭실대 중앙대에 자녀를 보낸 분. 총신대까지. 총신대까지 시내완수 보시는 분들은 전화해서 내가 놓고 주소지니까 꼭 투표해 이번에 대한민국 살리려면. 왜냐. 나경원 대표가 떨어지면 그건 대한민국 망한 겁니다. 그렇게 아셔야 돼요. 진짜 바로 밑에 해요. 수도권 선거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압도적으로 승리하면 대한민국 살고 모두 다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어렵습니다. 쉽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저자들이 더 똘똘 뭉치고 언론이 다 한패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저런 저자들의 진짜 가짜 뉴스. 진짜 가짜 뉴스. 가짜 뉴스도 아니야. 진짜 MBC의 가짜 뉴스. 이런 거 믿지 마시고 신의 한수 보시고 여러분들 많이 성원해 주시고 주변에 연락 많이 하셔야지만이 됩니다. 이번 선거 대한민국 지키는 선거입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하고요. 그래도 지역주민 또 우리 국민들에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이 위기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이대로 주저앉을 것이냐. 앞으로 나갈 것이냐.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총선 정말 중요합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여러분들께서 힘을 합쳐주시고 행동하실 때입니다. 우리가 누가 하겠거니 하시지 말고 또 우리끼리 환호하지 말고 정말 한 분이라도 더 설득하고 한 분이라도 더 투표장에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행동이 여러분들의 애국심이 대한민국을 지킵니다. 그리고 동작 저 나경원 그동안 한 일도 많이 있습니다. 강남사구 인류동작을 만들기 위한 저의 노력 많이 또 홍보해 주시고요. 그리고 동작 주민들과 함께 말씀하시면서 나경원이 있어야 동작과 대한민국이 산다. 동작에 든든한 힘이 되는 나경원 열심히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아휴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사실 나경원 원내대표하고는 동지입니다. 참 노무현 정권 시절부터 그 어떤 국회의원들이 나와서 연설도 안 했는데 모임에 꼬박꼬박 나와주시고 또 우파 단결과 또 앞으로의 길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줬으니까요. 우리 동지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번에 패스트트랙 때 보셨잖아요. 여러분들 요즘 보면은 자유통합당이 좀 안 싼다. 미래통합당. 미래통합당이 좀 덜 싸운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하세요. 나경원을 잘라가지고 이러면서 막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진짜 이번에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지지해 주시면은 다음에 나경원이 더 큰 정치인 돼서 돌아올 겁니다. 그걸 우리가 적극적으로 밀어줘야 됩니다. 신한수도요. 동작에 가서 열심히 또 취재할 예정이니까요.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나경원이 꼭 돌아와야 된다. 나경원이 이번에는 더 강하게 돌아와야 된다. 그게 바로 우리 애국세력이 사는 길이다라고 확신합니다. 아셨죠? 자원봉사 꼭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의한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한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한수의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로作品이 되uga시길 부탁드립니다. 변함